네, 이어서요. 안녕하세요. QWR의 베이스를 맡은 W 마젠타입니다. 자, 왼편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부터 본인을 상징하는 시그니션 포즈로 W의 마젠타입니다. 네, 왼쪽, 뒤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뒷편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눈 인사 부탁드리고 또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도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면 중앙 정면 위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젠타는 QWR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른쪽 유키한 텐션과 센스, 또 비주얼까지 뭐 매력이 탈출은 없어요. 네, 우리 마젠타님. 아, 오늘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 하나를 맡고 오셨네요. 네, 하트 포즈 좋아요. 하트 포즈도 좋습니다. 왼편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이어서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 사랑스러워요. 네, 아, 우리 마젠타님의 하트라면 하트록도, 예, 다 받아낼 자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계신 우리 기사님들을 향해서 귀여운 하트 포즈. 왼편에 계신 우리 기사님들을 향해서도 아, 너무나 기분 좋아집니다. 우리 센타님의 하트. 네, 우리 왼편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젠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마젠타입니다. 저희 첫 번째 앨범 미니앨범 마니또를 선보이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앨범 심혈에 기울이기도 했고 공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가지고 순위를 확인한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 있다면 저희의 노래가 이렇게 차트에 들어간 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이 순위가 저희의 실력이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민중독을 처음 들었을 때는 디스코드인 만큼 한번 듣고 반할 만큼 좋은 노래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은 노래인 만큼 반대로 또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곡이라가지고 제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한테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더욱 더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다는 즐거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뷔 전에는 저희 음악이 많은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나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QWAR 노래 너무 좋아.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다녀도 저의 노래가 나오고 주변에서도 QWAR 실력이 점점 는다 등 저희 팀을 향한 응원이 늘어날 때 변화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어필하고 싶은 매력은 일단 저희 앨범의 컨셉이 마니또잖아요. 다들 한 번쯤 가지고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인 마니또를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마니또가 보통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작은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한 여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들어주시는 리스너 분들한테 작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한 발짝 자가와가지고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여러가지 향수들을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번 앨범에 다들 이렇게 의상도 같이 맞추고 노래도 약간 상큼하게 많이 들고 왔습니다. 저의 매력은 이번에 약간 조금 아련한 추억 그리고 약간 어쩌다보니 찾아오는 즐거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 고민중독과 마니또 그리고 앨범형이 다른 것을 아까 뮤비를 보셨겠지만 저희 뮤비 안에는 드라마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니또인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이 마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타이틀이 고민중독이라면 그 고민중독에 대한 마음에 답가로 나온 게 마니또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뮤비를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어 왜 고민중독이 타이틀이지? 하시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앨범에 있는 트랙을 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약간 의미를 알게 되면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좀 더 애정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 앨범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에게 직접 신곡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렇게 신곡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콘텐츠를 통해 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공연, 페스티벌 등 무대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젠타입니다. 첫 번째 데뷔 앨범 활동이 끝나고 진짜 저랑 멤버들 모두 이번엔 정말 피를 갈고 이를 갈아서 준비하자. 진짜 완전 뭔가 폐관 수련하는 기분으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엄청 많을 거고 이번 활동 첫 번째 쇼케이스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 예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